이 남자가 아니 성관데 그치? 이거 뭐냐 밑에? 톱밥 톱밥이 뭐야? 쳐다놨어 얇게 썬거야 저 눈 덜지? 들었어 아니 소리? 어어 맞아 맞아 귀엽네 왜 이렇게 울어? 어 운다 우는거야 이게? 왜 울어? 말하는거에요? 누구 있어요 거기 또? 저쪽에 저쪽에? 음 이쁘다 무슨 인형같애 불렀다 불러서 왔나봐 인형같애 인형 아무 말 안하는데? 지금 얘네들은 말을 못해서 소리랑 몸짓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게 나 이제 나갈 수 없어봐요 일로 나가는거에요 아 저 다른 동물 보자 다른 동물 찾으러 간다 소영아 동물 재밌어? 네 아 아 망고 망고 먹네 망고 먹었어? 응 저거 망고야? 안 이거 저거 아 아